안녕하세요 스마트스코어입니다. 골프왕제 타이거우즈가 세계 랭킹 탑5에 들었습니다. 지난주 6위에서 한계단 상승한 타이거우즈는 2014년 6월 이후 5년만에 세계 랭킹 5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는 세계 랭킹 1위를 지켰고 더스틴 존슨과 저스틴 로즈가 각각 2위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찰스 슈압 챌린지에서 5순컵을 들어올린 제미교포 케빛나 선수는 52위에서 31위로 도약했으며 한국 선수의 랭킹은 김시유 선수 55위, 안병훈 선수 59위, 강성호 선수 62위, 임성재 선수 69위 순으로 자리했습니다. 여자 랭킹에서는 고진영 선수가 8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5위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며 LPGA 투어 퓨어 실크 챔피언십 챔피언인 영국의 브론테로는 17계단 상승한 24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스마트스코어와 함께하는 주간 랭킹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골프를 더 스마트하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